안녕 동생들 이번에 알려질 성분은 미백 성분으로 유명한 나이아신아마이드야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아신에 아마이드기가 붙어있는 구조로 미코틴산아마이드 미아신아마이드라고도 불려 여기서 미코틴산은 미코틴산이랑 전혀 무관한 성분이야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제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를 구성하는 요소로 녹색 채소, 국류 등 많은 음식이 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미백 기능성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화장품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백색 또는 미색의 소립자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열과 빛에 강해서 성분의 안정성이 뛰어나거든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에서 5% 함유되어 있으면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합성을 돕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캐라티노사이트로 이동하는 걸 억제하는 거야 즉, 멜라닌이 피부 표면 각질층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해서 미백 기능을 하는 거지 미백 기능 외에도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고 여드름, 풍조와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염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 그리고 자율성으로 인한 피부 세포 DNA 손상을 복구해주고 피부 암의 일종인 흑색종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아니지만 5%가 넘는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물인 니코틴산이 양이 많아져서 부작용으로 피부가 가렵거나 화끈거림, 따가움, 홍발, 눈 시림 등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고함량 제품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 성분에 대한 할인 없이 무작정 현미량을 늘려서 미백 기능성이라고 가대한 거로 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고민하도록 해 자 이제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하나인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 잘 알았지? 궁금한 성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